제목은요? 아, 궁금하다 뭐야? 내 눈이 어때서 이거 제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동작구에 사시는 43살 이강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18년 강희씨께서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신 거예요. 근데 그날따라 우리 아내분의 안색이 엄청 어두우신 거죠. 강희씨가 씻고 TV를 보는 동안에도 우리 아내분이 간절부절하면서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강희씨 주변에 이렇게 막 맴덜덜 숨기는구나 지금.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왜 그래? 나한테 할 말 있어? 그랬더니 아니 내 친구 은숙이 있잖아. 영암 무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갔다 왔거든. 전기를 다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이 무당이 아내분께 너 니네 어머니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가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지? 어머 근데 정말로 한 달 전에 강희씨의 장모님이 협심증이 협심증으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는 거예요. 맞추대. 그 무당이 네. 너네 엄마한테 배콧살이 들었어. 근데 이게 흉살 중에 흉살이야. 근데 하필 네가 올해 상문살이 들었어. 상문살은 그 어머니한테 잘해. 초상 초상치료로 어머니한테 잘해. 너 저기 상복 입을 수도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아 너무 근데 너무 찜찜하다. 그러니까 너무 찜찜하죠. 그래서 이 아내분이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? 이러고 일어나려는데 사람 하나 살리려 그러는 거야. 복채 안 받을 테니까 앉아. 이렇게 억지로 안 치시더래요. 그리고는 이 흉살을 피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시기 시작했대요. 첫 번째 1년 동안 너네 어머니 너네 가족 결혼식 장례식 절대 가지마. 부정 탄다. 가족이 다 두 번째 처음 가야 되면 소금이랑 팥을 꼭 가지고 가. 네. 그리고 집에 오면 꽃게가 들어간 음식을 먹어야 돼. 꽃게? 꽃게. 그래야만 상갓집에서 붙은 귀신을 떼어낼 수 있다. 그래요?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. 꽃게는 처음 들어. 그렇죠? 꽃게 너무 기이하죠? 네네네. 근데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무당이 신심당부한 비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어머니랑 바다 건너 섬에서 하룻밤을 자고 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. 저런 얘기도 어서 들어본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1년 동안 어머니한테 귀신이 붙더라도 물을 건너가면서 힘이 약해진 귀신을 떼어버릴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1년 내내 이 가족분들과 장모님은 결혼식 장례식을 될 수 있으면 피했고요. 가야 한다면 이제 소금. 소금과 팥을 가지고 간 거예요. 근데 이제 꽃게가 문제가 좀 있죠. 꽃게는 어떻게 해요? 왜냐면 장례식에 갔다 오면 이미 거의 상점들은 문을 닫잖아요.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다행히도 24시간 해물 순두부집을 찾았는데 있어요. 해물 순두부집 있어요. 그런 찾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안에 있는 꽃게를 먹고 또 이제 짬뽕 안에 있는 꽃게 있잖아요. 그거를 먹으면서 어떻게든 1년 동안 해결해 나갔던 거죠.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11월달이 됐어요. 거의 다 왔어요. 거의 다 왔죠. 다 왔다. 아내분이 다시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오빠 기억나? 그 무당이 엄마 데리고 바다 건너 섬에 갔다 오라고 했잖아. 맞아 맞아 맞아. 그래서 이 강희씨가 서울에서 가까우면서 바다 건너에 있는 강화도 강화도 좋아요. 강화도 펜션에서 하루 자고 오기로 한 거예요. 근데 막상 또 이제 강화도에 오니까 괜찮은 거야. 재밌죠. 날씨도 너무 좋고 또 바다를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이제 또 여행 가면 어떤 게 중요하죠? 먹는 거. 먹는 거. 그치? 회무침을 드시면서 돌게장 정식까지 이렇게 막 다 차려가지고 한 상을 딱 차려서 막 먹고 있는데 강희씨 따님이 할머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응 그래 할머니랑 같이 갔다 오자. 화장실에 이제 다녀 오셨는데 강희씨 아내분이 장모님을 보면서 엄마 엄마 눈이 왜 그래? 엄마 눈이 왜 그래? 어머니 어머니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. 갑자기 할머니는 내 눈이 어땠어? 왜왜? 어 내 눈이 왜? 내 눈이 어땠어? 어 가족들이 할머니를 보니까 어 할머니의 왼쪽 눈 어 흰자위가 안 보일 정도로 새빨갛게 충혈이 돼 있더라고요. 갑자기 어 내 눈이 어땠어? 내 눈이 어땠어? 어 근데 주말이잖아요. 그렇지. 강화도에 연 병원이 없는 거예요. 그렇지 그렇지. 찾았을 때 제일 가까운 병원이 강화도에서 다리를 건너 무트로 나와야만 있는 김포 신도시에 있는 모안과였던 거예요. 네. 가서 이제 여쭤더니 의사선생님께서 아 이거는 재채기를 심하게 하시거나 고혈압이시면 이럴 수 있어요. 어 근데 할머니는 재채기가 나온 적도 없고요. 고혈압 증세도 없으셨어요. 어 그니까 강의시 아내분이 엄마 화장실에서 무슨 일 있었어? 뭔 일 없었어?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캬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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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더니 이상한 일은 없었는데 이상한 사람은 봤어 사람? 사람 아니 이렇게 덩치가 커다란 여자가 화장실에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는 어 어 비즈 어 비즈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얼굴을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아휴 글쎄 립스틱을 어 입술 바깥으로 이렇게 크게 치단 여자가 그 이해 어 나를 보면서 이렇게 히즈 때문에 오고 있는 거야 아 난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애들이고 그냥 나왔어 그거 밖에 없어 우와 난 그런 거 보면 기절해 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응 그날 강화도에 도착하니까 이미 어둑어둑 밤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잠을 청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데 강의시 아내분이 엄마가 본 그 여자 누굴까 어 술 취한 여자야겠지 응? 뭔 그런 생각하지 마 잠이나 자 강의시도 잠을 잘렸는데 찜찜한 거야 그날 강의시가 정말 생전 처음으로 가을에 눌렸대요 어 어 여기까지 강화도에서 있었던 일은 끝이에요 어 왜냐면 다행히도 이 눈도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피기가 싹 사라지신 거예요 피곤하고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얼마 후 또 강의시가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강의시 아버지 네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더래요 네 강의야 너네 외숙모가 돌아가셨다 나랑 같이 장례식 좀 가자 강의시가 퇴근을 하자마자 아버지를 픽업을 해서 네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대요 그날도 장례식장에서 술을 엄청 많이 드신 거예요 취의하셨으니까 강의시가 아 오늘 아버지 집에 가서 자야겠다 응 그래서 아버지랑 부측해서 차를 타고 일산의 아버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새벽 1시 응 취한 아버지를 모셔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데 어떤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밀어뜨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벽에 기대서 이렇게 서 있더래요 뭐지? 불안하다 아버지를 이제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게 맞나? 아 버튼이 안 눌러져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아 그래서 강의시가 버튼을 눌렀대요 응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버지랑 강의시가 들어가는데 응 그랬더니 이 여자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엘리베이터 문 쪽에 이렇게 길에서 서 있더래요 그 순간 강의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던 거예요 장례식장에 소금이랑 파스를 안 가져간 거야 아 아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재빠르게 1층을 확 눌렀대요 어 그 근처에 있던 편의점으로 막 달려왔대요 팥이 있겠어요? 팥이 있지 소금은 없나? 소금은 있었다고 다행이다 그래서 소금을 빨리 사가지고 아버지 몰래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뿌렸어 그한테 뿌리고 몰래 자기한테 이렇게 이렇게 뿌리고 그랬더니 마음에 좀 안정해 그렇지 그렇지 온 거죠? 그러면서 아버지 다시 엘리베이터 타러 가신 거예요 응 문이 딱 열리는데 아 설마 또? 설마? 그 안에 그 여자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으악 그리고선 이 여자가 이렇게 흐느끼고 있었던 거야 맨북이 오니 강희씨는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타는 거예요 아니 안돼 강희씨가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이 여자의 가장 뒤쪽 그리고 대각선에 이렇게 서서 최대한 떨어져 있어야죠 따라 타면서 18층을 눌렀대요 이렇게 높아 사람인지 귀신인지 너무 무서우니까 봐야겠다 내 보지 마 눈이 마주친 거 그 여자도 강희 씨를 거울을 통해서 쳐다보고 있었던 거 고개 숙이고 계속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여자가 웃고 있는 거야 더 강희 씨가 놀랐던 건 이 여자가 립스틱을 입술 바깥까지 이렇게 마구 칠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강화도 그 여자... 강화도 그 여자... 기억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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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모님이 강화도에서 봤던 그 여자랑 인상 차이가 일치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던 강희 씨는 자기들 모르게 소금을 떨어뜨려 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더니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서 13층을 누르더라 강희 씨는 13층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나가는 동안 숨죽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닫히고 있는 그 순간 그 여자가 뒤들어 보더니 어 강희 씨 왼쪽 눈을 가리키면서 아우 뭐야 아 왜 이렇게 이렇게 막 기괴하게 웃더래요 강희 씨가 너무 놀라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13층에 여자 내린 거 뭐 봤어요?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여자? 그럼 아버지 13층에 젊은 여자가 살아?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거기는 노부부가 살아 아들 내외는 해외 가서 젊은 여자가 올 이유가 없어 과연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? 동일인일 수도 있고 엄마 혼자 본 거고 근데 사실 이 사연자분이 장모님 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무슨 일 생기면 찍어서 누구한테 보냈다고 갑자기 밝혀지셨네 너무 빨간데? 이러면 놀라지? 눈은 정말 말끔히 일주일 만에 확 다 나았고 그거로도 큰일 없으셨고 아프신데도 없었대요 아니 근데 어머님은 괜찮은데 그에 무슨 개의하는 일은 없었어요? 근데 어머님 건강은 괜찮은데 얼마 후에 그 13층의 노부부 중에 할아버지가 풍이 오셨대요 아유야 그날만 돌아가신다고 다행이네 경마를 옮기는 사례였나봐요 아 뭐 많이 하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사연자분이 항상 소금이랑 팥을 차에다가 쟁여놓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소금, 팥 이런 것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특이했던 게 꽃게 맞아 꽃게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 꽃게 얘기를 들으면서 왜 꽃게지 하면서 또 중간에 약간 또 입맛을 다신 분도 계세요 간장게장이라든지 꽃게탕이라든지 꽃게 맛이잖아요 이게 있어요 꽃게 빨간 거 그다음에 뾰족한 거 짠 거 이 세 가지가 귀신을 쫓는다고 해요 아 그렇게 해서 그것도 맞네 아니 근데 그 여자의 정체는 진짜 뭘까요?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약간 저승사자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근데 우리 전통적인 저승사자의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저는 그것보다 이렇게 같은 형체의 어떤 걸 봤다는 거 아마 그 살이라는 게 그 여자의 형체를 하고 어머님을 따라갔는데 아 살살? 물을 건넜기 때문에 힘이 좀 약해서 멀리서 해가지고 왼쪽 눈만 또 이상하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안 믿는다고 하더니 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또 얼룩덜룩 하다고요 제 멋대로 해요 저는 백호살 얘는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앞으로 흰 호랑이가 붙으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는 호랑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백호살이 있으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아 옛날에는 맞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요즘엔 호랑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통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비명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살 자체가 굉장히 좀 독하고 악한 기운이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살이 한 190개 종류가 있대요 정말 다양하네요 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vers계보는 게요 그렇죠 그렇지만